오늘 주거항정보선 봉사 있어서 덩치도 뜯고 도배도 하러 갑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요. 생각보다 곰팡이도 많고 창문도 너무 흐드라고 어르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기대해보십시오. 우리 어르신께서 그렇게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살 집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되게 기쁘고 보람있고 길러브이 회원님들이 새벽과 좋게 오셔서 정말 자기 일처럼 선수 닦고 붙이고 깔고 하는 것뿐이 너무 감동적이고요. 정말 표현을 못하고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좀 계속하는 한 분씩 해서 이렇게 통화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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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너무 감동은 좀 적게 한 게 많이 받았어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대박. 완전 세지 뜻이에요. 세지. 천국까지 다 이내는 세세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진짜 감동을 했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겨울에는 진짜 추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로 기운! 이 로 기운! 이 로 기운!